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했던 주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유관증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어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가 나왔죠. 18일 연속 연속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요. 중간에 한번 빨간색이 살짝 들어왔었기 때문에 꾸준히 팔고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ETF고 느닷없이 포스코 쪽으로도 매도가 나왔었네요. 현대모비스는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를 한 것은 ETF를 제외하면 삼성 SDI 그리고 카카오와 한진칼 여기까지인데 한진칼은 지분싸움 다 끝났는데 어제 또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요. 뭐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들 기관투자자들은 어제 ETF를 주로 많이 팔았고 호텔실라를 팔았군요. 호텔실라 그렇군요. 신세계도 한 130% 팔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규모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수를 한 것은 SK하이닉스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간단히 보면요.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시젠입니다. 아니요. 뭐 한 130억 정도 팔았으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본다면 별거 아니죠. 나머지 크게 맴매된 게 없고요. 매수도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않고요. 기관투자가들의 매매도 100억 이상 매매가 된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기관들도 이제 CJ는 좀 팔았군요. 이제 좀 목에 차는 느낌이 좀 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투자가들 매매가 된 것을 봤었는데 여기에 키움증권의 매매 상위 종목들, 상위권에 계시는 고객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매매가 된 것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RFHIC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요. 절대적인 매매 규모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한진칼 180억, 셀트리온은 96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4억, 알테오젠 77억, RFHIC 71억. 평소 같으면 한진칼 정도의 매매 규모면 5위권도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규모가 줄다 보니까 작은 종목들이 전면에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시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RFHIC 인데요. 아무래도 통신장비, 거의 코로나국민에서도 밀린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기술적인 매매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 형제들이죠. 여기는 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해서 돼 있고 한진칼은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됐다군요. 한진칼 그래요. 여기 이제 올라갈 때는 지분 경쟁이 있었죠. 남매들 간에 근데 이제 주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움직여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제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이해대로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3위, ETF 제외하고 1위가 돼 있고요. 한진칼이 매매가 많이 됐어요. SK하이닉스가 보이고요. 심풍제약이 꾸준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파미셀도 매매가 된 게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시젠과 EDGC 주 종목이 뭐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에 와 있다. 여전히 여기서 매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미코도 보이고요. 웰크론, YBMNET, KEM, 랩지노믹스, 실라젠. 어제는 이제 또 교육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장은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완전히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관련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 좀 살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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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